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고 계세요? 걱정하지 마세요.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. 불공정 거래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 후, 화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그 다음 불공정거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. 페이지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,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을 체크하시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. 이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세요. 그 다음 화면에 나타난 기본 정보들을 작성하신 후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. 화면 하단 다음 버튼을 누르고,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민원 내용을 작성합니다. 이때 신고 내용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끝!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할 사료가 많은가요? 피신고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, 시정명력,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불공정거래 걱정 없는 당신의 내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합니다. 상담전화 1670-0007로 전화주세요.